자 이제 마지막 홀 18번 홀 티샷을 준비하고 있는 모중경, 박도규, 문지우 두타차 선두 모중경 강하게 티샷을 쳤는데요 네 방금 전 앞에 쪽에서 쳤던 최우성 선수의 위치랑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가고요 두타차 선두에서 저렇게 과감한 샷을 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본인의 오늘 샷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네 박도규 선수의 스윙을 본다 그러면 몸하고 헤드와 손에 3위 일체가 되면서 백스윙 회전하는 게 보이고요 왼쪽 무릎이 씌어지면서 하체 리드 해주고 네 정말 그 스윙의 순서를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이 중압감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스윙의 모습입니다 모중경 선수의 티샷의 모습인데요 네 박도규 선수보다는 약간 얼리코킹을 해서 백스윙의 회전이라든지 손목의 각도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고 다운스윙 때도 훨씬 더 손목의 각도를 많이 유지하면서 비거리를 내보내는 그러한 샷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왼쪽 다리에 벽을 바치고 있는 모습은 아주 흡사합니다 두 번째 샷 네 핀까지의 거리는 방금 앞조에서 플레이를 했던 최우성 선수와 비슷한 거리를 남겨두고 있고요 피니쉬 잡는 모습도 본다면 나쁘지 않죠? 벙커 쪽으로 봤는데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뒤에 한 10m에서 한 7,8m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핀까지의 거리가 50m 정도에 남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거리고요 최우성 선수와는 다르게 지금은 본인이 공을 직접 바로 치려는 그러한 샷을 모래를 떠서 치는 샷이 아니라 공을 직접 쳐서 50m의 거리를 보내려고 했지만 약간 두껍게 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리만큼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저 50m 정도의 거리에서의 샷이 프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샷이거든요 사실상 일단 벙커 샷을 이용해서 뒷땅을 이용해서 사실 50m까지 치기는 쉽지 않은 거리고요 하지만 오늘의 18번 홀의 경우에는 핀 위치에 있는 지금 지점에서 한 10m 지점부터 내리막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50m를 다치기보다는 한 40m 정도만 벙커 샷으로 이 첫 펄이 굉장히 중요한 펄입니다 무준경 선수는 어쨌든 두타차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인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박도규 선수의 공의 위치에서도 5,6m 정도의 펄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디를 성공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홀까지는 14.5m 네 여기서부터 내리막 경사고요 내리막 더 와야 됩니다 내려옵니다 모중경 모중경 성공하면 우승 지켜보는 두타차 2위 박도규 성공하면 이번 대회 우승 모중경 모중경 우승 제28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 13 언더파 모중경 우승입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묘하긴 했는데요 보통 그 위닝 퍼터는 마지막에 하긴 하지만 박도규 선수 공이 가까웠기 때문에 박도규 선수는 파펫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단독 2위 네 박도규 파펫 성공하면서 11 언더파 2위 우승은 모중경 2위는 박도규 우승과 준우승 1, 2위 간의 뜨거운 퐁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 그들의 노련함 그리고 땀 흘림 그리고 그린 위에서의 치열한 승부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모중경 우승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모중경 선수가 메이저 시니어 선수권대회 상금 규모도 큰 대회 상금왕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드디어 상금왕의 순위가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중경 선수가 지난해 3승 올해 1승 거두고 있었고 챔피언스도 이렇게 되면 5승째가 됐고 28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이름을 시니어 선수권대회 우승자 명단에 합류시키게 되네요 그렇죠 당분간은 모중경 선수의 이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 모중경 선수의 흐름을 이 독주의 질주를 KPGA 김원섭 회장과 우승 축하를 받고 또 모중경 선수에게는 Y2Y 우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승의 순간 모중경 2일제까지의 노보기 플레이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최종일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가져갑니다 모중경 선수가 첫날 8언도파 둘째 날 2타를 더 줄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3타를 줄이면서 13언도파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Y2Y 우승의 모중경 선수고 모중경 선수의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서는 그런 오늘 이번 대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라운드 우승 모중경 13언도파 2위 박덕유 11언도파 10언도파의 공동 3위는 박성필 유정국 오준석 최호성 8언도파의 장익재 김종도 선수가 공동 7위입니다 이 suggestion은 중국에 우승 부천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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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기Shina аб csak